오늘 보시기 전에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소문이 파가하였다. 여러 유기 공방이 한양 종로통 포목점 근처로 자리를 옮기려 한다리였으나 황간의 유기는 멀리 안성의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있어도 한양 배갓집 마님들이 가마를 타고 안성으로 직접 찾아오는 일이 허다했다. 그토록 명성을 얻게 된 연유는 오로지 황노인이 일평생을 한눈팔지 않고 유기공방에 바쳤기 때문이었다. 황치로 어릴 적부터 가난을 면하지 못하여 다른 또래들이 서당에 갈 나이인 아홉살에 이미 유기공방에서 풀무지를 하며 겨우 차가운 밥 한 덩이 얻어먹을 정도였다. 공방의 일꾼들이 남긴 밥을 싸들고 집에 가 동생들의 배를 채우던 그의 모습이 마을 사람들의 눈에 선하였다. 저놈은 나중에 큰일 할 놈이라니께. 그는 손재주가 뛰어날 뿐 아니라 남보다 빨리 방자 만드는 법을 배워 14살이 되던 해에는 이미 한몫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 해에는 돼지기름을 돌틀에 발라놓고 노스에 물을 부어 첫 방자를 만들어내었다. 그리하여 그의 방자에는 혼이 깃들기 시작하였다. 소쪽새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 황치로는 공방에서 홀로 남아 끊임없이 망치를 두드리며 노스와 씨름을 하였고 그의 몸은 여기저기 상처투성이가 되어갔다. 불똥이 얼굴에 튀어 새까맣게 깨어처럼 변하였고 노스에 물에 발가락이 붙어버렸으며 헛된 망치질로 손가락이 으깨지기도 했다. 그런 고생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니 그야말로 그의 몸은 방자와 하나가 된 듯하였다. 세월이 흘러 황 노인은 병든 몸으로 병 속에 누워 지난 날을 회상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초롱초롱하였다. 가난하였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고 그때마다 자식들을 생각하며 또 한 번 웃음 지었다. 오포댁, 내가 공방을 차리고 처음 노스에 물을 붓던 날이 생각나네. 그때 세상이 모두 날 것 같았지. 오포댁, 황 노인의 병시중을 들며 물었다. 황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눈가에 이슬만 맺히더니 오포댁을 바라보며 다시 말을 꺼냈다. 오포댁, 우리 혼이 납시다. 오포댁은 가슴이 돌콕 내려앉았다. 아픈 생원 어르신께서 노망이 드셨구나 생각하였으나 황 노인은 농담이 아닌 듯 진지하게 말을 꺼냈다. 오포댁은 남편과 사별하여 혼자 살던 과부인데 자식들이 병든 아버지를 병시중들게 부탁하였던 것이다. 오포댁은 그야말로 남편처럼 황 노인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 그러더니 결국 며칠이 지나 황 노인이 세상을 떠났다. 삼일장이 치러지고 난 뒤 이방이 포졸들을 데리고 와서 황 노인이 부탁한 마지막 유언장을 꺼내어 읽었다. 유언장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반상 유기공방은 내 처 오포댁에게 물려주며 남은 가게는 내 형제 다섯과 나누어 가질지니 각각 열씩 주도록 하라. 황간의 유기공방의 지분은 지금 일하는 여섯 사람과 퇴직한 내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 줄 것이며 아들 둘에게는 논밭 열두 마지기식을 주도록 하라. 남은 돈은 아들놈들이 기생집에 깔아놓은 외상값을 갚고 서당 짓는 데 보태라. 아들 둘은 유언장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이 되었다. 그토록 넓은 땅과 유기공방을 물려받으리라 기대했던 아들들이 논밭 열두 마지기식만 물려받은 것이 억울하여 원망을 품었으나 황 노인의 뜻은 이미 굳건하였다. 사실 황 노인이 남긴 뜻은 오폿댁이 잘 알고 있었다. 논밭 열두 마지기는 자식을 나태하게 만들지 않을 만큼 손수 농사를 짓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끔 신중히 계산된 것이었고 머슴을 들이고 논밭을 팔아치울 정도의 땅이 아니라 손수 땀 흘려야 살아갈 수 있는 만큼을 남긴 것이었다. 오폿댁은 그 뜻을 알고 황 노인의 마지막을 곱씹으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이래하여 황간의 유기는 오폿댁과 공방 일꾼들 그리고 형제들에게 나누어졌으나 황 노인의 아들들은 각자 주어진 땅에서 땀을 흘려야만 했다. 그리하여 안성의 황간의 방자 유기는 다시금 번성하여 오폿댁과 공방의 일꾼들에 의해 명맥을 이어나가게 되었다. 황간의 유기가 다시금 번창하기 시작한 지도 몇 해가 지났다. 오폿댁은 황 노인의 뜻을 받들어 공방을 운영하며 사람들을 정성으로 돌보고 일꾼들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겼다. 오폿댁은 마음속으로는 늘 황 노인을 그리며 옆에 있는 듯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공방에서 가장 연장자인 방자룡이 오폿댁을 찾아와 말을 건넸다. 마님 공방을 물려받은 자들이 새벽부터 불을 지펴야 할 터인데 요즘 젊은 일꾼들은 늦장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어른신의 명성을 유지하기 어려울까 두렵사옵니다. 오폿댁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보게, 자네는 항상 성실하니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해할 것이네. 그러나 사람 마음은 때로 기운이 닿을 때도 있는 법이라네. 젊은이들에게 잠시 쉬어갈 시간을 주어보게나. 오래도록 일하는 법은 때로 쉬어가며 힘을 모으는 것이라네. 방자룡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다.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일을 잘하도록 다그쳤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있었나 봅니다. 그렇게 오폿댁의 말대로 공방의 일은 천천히 그러나 성실하게 다시금 돌아가기 시작하였다. 오폿댁은 일꾼들에게 한결같은 신뢰와 온종을 베풀었고 사람들은 그녀의 너그러운 성품을 존경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황간의 방자유기의 명성은 점점 더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어느 날 오폿댁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일이 벌어졌다. 한양에서 온 상인이 공방을 찾아와 유기를 대량으로 사겠다고 한 것이다. 그의 이름은 최만수라 하였는데 매우 부유한 상인이었다. 오폿댁, 우리 집에서 이 유기를 대량으로 쓰고자 하오. 값은 얼마든지 맞출 터이니 가능한 많이 만들어주시오. 오폿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때 황 노인의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듯하였다. 유기란 돈을 위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네.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물건이어야 하고 그 정성이 깃들어야 하네. 오폿댁은 깊은 고민 끝에 최상인에게 대답하였다. 상인님, 저희 유기는 마음을 다해 만들어지는 것이라 너무 급하게 많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명성만을 줬다가 품질이 떨어지면 황간의 유기의 정신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죄송하오나 이 거래는 거절하겠습니다. 최만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설득해보려 하였으나 오폿댁의 단호한 결정에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 일은 공방 사람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다. 일꾼들도 오폿댁의 결단에 존경심을 품게 되었으며 그 사건 이후로 더욱 유기일에 정성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만큼 황간의 방자 유기의 품질은 나날이 향상되었고 손님들은 그 진심을 알아차리며 다시 찾아오게 되었다. 그리고 황노인이 남긴 유언대로 아들 둘은 그가 물려준 논밭에서 직접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았으나 오폿댁의 정성으로 아버지의 방자 유기가 더욱더 명성을 얻고 불처럼 일어나니 조금씩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은 결국 아버지가 그들에게 주었던 열두 마지기의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고 스스로의 손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갔다. 그러던 어느 날 오폿댁이 아들 둘을 불렀다. 어서 오시게. 그동안 고생 많았지. 아닙니다. 어머니야말로 아버지 유옵을 따르시느라 고생하였지요. 이제는 서슴치 않고 오폿댁을 어머니라 부른다. 자네들도 알다시피 저 유기는 돈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성과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네. 그게 바로 황간의 방자 유기가 지금까지 명품으로 불리는 이유라네. 예. 만일 저희가 물려받아 운영했다면 절대 이렇게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들들도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며 말씀드렸다. 그래서 말인데 이제는 자네들이 맡아서 이 유기공방을 이어가 주게나. 난 이제 쉬고 싶다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유기공방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어머님의 것입니다. 아닐세. 난 처음부터 내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네. 이것은 자네들 것일세. 지금껏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었기에 아버지의 방식대로 운영을 해서 일이 된 거라네. 난 한 것이 없네. 두 아들은 눈물을 퐁퐁 흘렸다. 오폿댁도 두 아들의 손을 잡으며 같이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세 사람은 서로 얼싸 안고 한참 동안을 울었다. 그 후 아들들은 오폿댁을 친어머니처럼 지극정성을 다해 모시고 황간의 유기는 먼 훗날까지도 전해지며 오폿댁과 황노인의 이름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한없이 존경받으며 이어졌다. 옛날 이항복, 관북 지역으로 귀양을 갔을 때의 일이다. 그곳은 외딴 상골에 있는 작은 고울로 고요하면서도 한적한 곳이었다. 이항복은 매일 산책을 즐기며 고요한 자연 속에서 마음을 달래곤 했었다. 그런데 그곳에 이항복을 자주 찾아오는 한 교생이 있었는데 이 교생은 매우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다. 매일 찾아와 이항복의 일손을 도우며 잔심부름을 해줬는데 이항복은 그런 그가 무척 고마웠다. 교생은 매일 어리숙한 미소를 지으며 이항복의 잔소리에도 잘 참았고 둘은 꽤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어느 날 이항복이 사는 고울에 유생들의 학습 상태를 시험하기 위해 도사가 내려왔다. 도사는 말 그대로 공부를 감독하고 시험을 보며 평가하는 역할을 하는 관리였다. 도사가 이 고울에 도착하자마자 향교에 있던 유생들은 하나둘씩 차례로 불려나와 시험을 보기 시작했는데 마침내 이항복을 자주 찾아오던 교생의 차례가 다가왔다. 이 교생은 천자문을 품에 끼고 도사의 방에 들어갔다. 도사는 글을 보더니 책을 펼치고는 기록의 안자를 짚으며 자 이 글자를 읽어보게 그러나 교생은 그 글자를 읽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앉아있었다. 도사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물었지만 교생은 입을 꼭 다문 채 대답을 하지 못했다. 주위에 있던 친구들이 작은 소리로 언지를 주려고 했지만 교생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위에서 지켜보던 친구들이 대려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 중 한 친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며 중얼거렸다. 이 자식 정말 노련충 같구나. 망할 녀석. 노련충이라는 말은 방언이었는데 당시 그 말은 못된 상놈을 뜻하는 욕이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교생이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더니 노련충 안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도사는 깜짝 놀라며 그 교생에게 크게 화를 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교생을 낙방시켜버렸다. 교생은 결국 학문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게 되었고 군역에 종사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다. 이항복을 자주 찾아오던 교생은 실망한 나머지 곧장 이항복을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고하며 눈물까지 흘리며 이항복에게 어떻게든 군역을 면하게 보아달라고 간청했다. 이항복은 교생의 이야기를 듣고 자세히 물어보았다. 시험을 어떻게 받기에 그리 되었느냐? 교생은 털썩 주저앉아 제가 글자를 몰라서 노련충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항복은 그만 화가 치밀어 올랐다. 아무리 몰라도 그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 못난 놈아 글 공부를 게을리하여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걸 나한테 어떻게 해달라고 하느냐? 썩 물러가거라. 이항복의 호통에 교생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구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물러갔다. 그날 밤 이항복은 이 일을 생각하며 기가 막혀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 어리숙한 교생이 추근하고 불쌍히 여겨졌다. 다음 날 아침 도사가 이항복을 찾아와 문안을 들였다. 도사는 이항복이 귀양살이를 하며 어떻게 생활하는지 걱정하듯 물었다. 대감 이렇게 멀리 귀양을 오셨는데 잘 지내시는지요? 식사는 거르지 않으시는지 심려되옵니다. 이항복은 시치미를 뚝대고 대답했다. 여기서는 기사 말고는 고기 구경하기가 힘들다네. 도사는 그 말을 듣고 당황스러워하며 물었다. 대감 기사라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항복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아, 도사는 이 고장의 말을 잘 모르시는구려. 이곳 사람들은 생치를 기사라고 부르지. 지방 말과 서울말은 많이 다르니까. 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항복의 말을 경청했다. 그 외에 다른 고기도 먹기 어렵죠? 이항복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간혹 노련충이란 고기를 먹기는 하는데 그것도 1년에 한두 번이나 맛볼 수 있을 뿐이지. 차 먹기가 어려운 고기라네. 도사는 갑자기 귀가 쫑긋하며 물었다. 대감 노련충이라니요? 그게 무엇인지요? 이항복은 도사의 호기심에 웃음을 참으며 답했다. 아, 도사는 이 고장의 방언을 잘 모르시는구려. 기러기를 이곳에서는 노련충이라 부른다네. 도사는 그제서야 무슨 말인지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더니 도사는 어제 시험을 봤던 교생 이야기를 꺼내며 그가 글자를 몰라 노련충이라고 말하는 바람에 낙방시켰다는 말을 했다. 이 말을 듣고 이항복은 정색하며 도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도사 그대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실수를 했구먼. 다른 이들에게 원통한 일을 겪게 해서 난대네. 그 교생을 다시 시험에 합격시켜주는 것이 어떻겠나? 아, 그럼요. 그래야지요. 도사는 이항복의 말을 듣고 크게 반성했다. 그는 곧장 관하로 돌아가 어제 시험을 다시 정정하고 그 교생을 합격시킨 후 군역에서 제외시켜주었다 한다. 이 사건은 후에 이항복이 귀양에서 풀려나고 관직에 복귀한 후에도 종종 회자되었다. 이항복이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얼마나 깊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했고 그 사건 덕분에 이항복은 후대에까지 해악과 지혜를 겸비한 인물로 남게 되었다. 하지만 그 교생은 평생 자신이 어떻게 다시 합격하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갔다고 한다. 조선시대 이것저것을 떠돌며 사는 한 거사가 있었다. 모두 그를 구 거사라 하였다. 거사는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외딴 길을 떠벌며 세상사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고자 하였다. 젊은 시절부터 명예나 재물에 얽매이지 않고 홀로 세월을 따라 유유히 방랑하던 거사는 어느 날 한양 근처의 작은 마을에 이르렀다. 날이 저물어 하자 거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머물 곳을 찾아 마을 안을 서성이더니 호름한 주막 하나를 발견하고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주막 안은 고요하였으며 안주인은 벽에 걸린 속에 접사를 넣고 정성스레 삼고 있었다. 거사는 거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주막 한 구석 자리에 앉아 지친 몸을 기대었다. 그때 문이 덜컥 열리더니 비에 젖은 젊은 사내가 급히 들어왔다. 그 젊은이는 서른을 갓 넘긴 듯한 얼굴에 고된 삶의 흔적이 깊게 배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춘식 이라 하였으니 세상사에 치어 길을 헤매다 오늘 이곳에 당도한 것이었다. 춘식은 안주인에게 방을 묻더니 다행히도 고사와 같은 방을 쓰게 되었다. 두 사내는 낯선 인연에 조금 서먹 서먹 했으나 이내 서로를 살피며 자리에 앉았다. 춘식은 피곤한 몸을 주저앉히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사에게 하소연하기 시작하였다. 제기랄 어르신 제게는 그저 평범한 삶조차 버거운 일입니다. 나이는 들어가고 이룬 것은 하나 없으니 가문도 보잘것 없고 재능도 남들보다 부족하니 남들 눈에 비친 제 모습은 그저 한심할 뿐이죠. 출세는 꿈도 못꿀일이고 하루하루가 막막합니다. 거사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이야기가 끝나자 거사는 품속에서 오래된 나무 목침 하나를 꺼내어 젊은이에게 건네주었다. 그 목침은 언뜻 보기에는 평범하고 볼품이 없었으나 거사는 뜻깊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보게 젊은이 이 목침을 베고 잠을 자보게 자네가 그토록 소원하는 부기와 명예를 꿈속에서나마 누려보게 될 것이야. 예 그 말씀이 진짜인가요? 춘식은 잠시 어리둥절하였고 무슨 말인가 했지만 속는 셈치고 목침을 받아들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목침을 베고 눕더니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춘식이 스르르 눈을 감자마자 꿈속에서 그는 과거 급제하여 높은 표슬에 오르고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다. 조정에서는 그의 재능을 알아보았고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누렸다. 그의 집에는 아름다운 아내와 자녀들이 가득하였으며 사람들은 그의 명성을 두고두고 칭송하였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춘식은 조정의 중심에서 왕의 신임을 받으며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차 피로해지기 시작했다. 영광은 처음에는 달콤하였으나 점차 무거운 짐으로 변해갔다. 춘식은 결국 병을 얻어 몸이 쇠약해졌고 젊은 시절에 야망과 열정은 사라져버렸다. 모든 것을 다 가졌으나 그 끝은 호무와 고독 뿐이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뒤 그는 꿈속에서 죽음을 맞이하였고 숨을 거두는 순간 허우적대다 눈을 번쩍 떴다. 춘식이 눈을 떠보니 주막안의 풍경은 그대로였으며 거사는 여전히 그의 곁에 앉아있었다. 주막의 안주인은 여전히 좁사를 삼고 있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간은 멈춘 듯 그대로였다. 춘식은 놀라 잠에서 깨어난 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있었다. 꿈속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이 현실처럼 느껴졌으며 결국 전부 허망한 꿈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자 그의 마음은 공허함으로 가득 찼다. 거사는 그런 춘식을 바라보며 잔잔한 목소리로 물었다. 젊은이 그 꿈은 어찌 보았는가? 춘식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하였다. 그 모든 부기와 영광이 결국 한낮 꿈에 불과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것들을 이루었으나 마지막엔 아무것도 남지 않더군요. 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세상사란 다 그런 법이네. 우리가 쫓는 것들이 다 헛된 바람 같고 그 끝에는 늘 허무 만이 남을 남을 뿐이지. 그러나 오늘 자네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앞으로의 삶은 달라질 것이야. 욕심은 욕심을 낳는 법이네. 지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일이라네. 춘식은 거사의 말에 고개를 숙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헛된 욕망에 끌려다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춘식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부귀에 대한 갈망이 없어졌고 그는 오히려 자신만의 평온한 삶을 찾기로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주막에서 조용히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춘식은 길을 떠날 준비를 하며 거사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어르신 덕분에 저희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시는 헛된 욕망에 눈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거사는 미소 지으며 그래 젊은이 이제 자네는 진정한 부유함을 알게 될 걸세. 세상이 아무리 짧고 덧없어도 그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는 자가 진정한 부자인 것이야. 춘식은 깊이 절을 하고 길을 떠났다. 그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으며 그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깨달음이 자리잡고 있었다. 변시지마는 천석군으로 유명한 부자라 변참봉은 딸 변도하의 신랑감을 찾는 일에 열을 올렸다. 신랑감의 조건은 간단했다. 글 자라는 총각으로 극제할 수 있는 자라야 했다. 그래서 백마지기를 혼수로 걸었고 강훈이 허의 준재들이 변시 집안으로 몰려들었다. 변참봉은 과거를 치르기 위해 한양에서 전직 대재학과 이름난 학자들을 불러모아 모의 과거를 열었다. 그리하여 장원 급제한 인은 충남 청양 출신의 스물 한 살 호국 이었다. 호국은 어깨는 좁고 키는 크지만 마르고 눈이 쳐지고 뱀이 쏙 들어간 백면 서생 이었다. 반면 견도 안은 미모가 출중하여 마을 사내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홀레식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그러나 첫날 첫날 부터 문제가 생겼다. 허 서방은 술 냄새를 풍기며 신방에 들어와 신부 옷걸음조차 풀지 않고 잠들었다. 그 뒤로도 허 서방은 늘 공부한다고 사랑방에만 들어박혀 아내와의 관계는 시들하기만 하니 변도하는 복수공방 외롭기만 했다. 변참봉은 사위에게 기대를 걸고 녹용과 대보탕을 아낌없이 대주었다. 그러나 변도하는 친정에 와서 어머니에게 하소연하기를 사위가 새신앙으로서의 역할도 다하지 않고 공부에만 매달려 속과에 합격한 이후로는 더 이상 진전이 없다고 부정했다. 허 서방은 과거시험에 도전할 때마다 낙방했고 차츰 공부도 시들해지면서 한양 유란만 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집에서는 대놓고 늘 허 서방을 못숨 취급하였고 토하는 남편을 본래 보듯 쳐다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허 서방은 갑자기 마당으로 나와 톱을 들고 감나무를 베겠다고 했다. 저놈의 감나무가 내 출새끼를 막는 게야. 도하는 못마땅한 듯 남편에게 소화됐다.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어요. 대봉감은 제사상에 올리고 땡감은 곡감으로 만들어 겨운에 먹지 않아요? 허 허 서방은 도하의 말을 듣고 톱을 거두었다. 그러나 도하는 여전히 남편을 못잡아 모고 안달이었다. 도안의 집에는 하인 둘이 있었다. 그 중 하나인 봉어리 모슴 삼룡이는 늘 문제를 일으켰다. 소가 남의 밭에 들어가 장물을 망쳐놓아도 말을 못하니 제대로 수습하지 못해 싸움만 일으켰다. 허 서방은 늘 삼룡이를 내보내자고 했으나 도하가 말렸다. 그 아이도 나중에 쓸모가 있을 것이니 허튼 소리 말아요. 결국 삼룡이는 집안에 남게 되었다. 그러다 너머날 늦은 저녁 도하는 몰래 삼룡이가 우물로 가는 것을 뒤따라 갔다. 삼룡이가 우물에서 물을 끼얹으며 몸을 씻고 있을 때 도하는 슬쩍 다가가 그의 등을 밀어주며 말했다. 덥지 삼룡아 내가 등목해 줄게. 하지만 삼룡이는 눈만 껌뻑거릴 뿐이었다. 그때 도하는 그의 몸을 만지기 시작했고 삼룡이는 놀라 주저앉아 버렸다. 그러자 도하는 삼룡이의 손을 잡고 그를 방으로 데려갔다. 두 사람은 한 몸이 되었고 도하는 오랜 외로움을 삼룡이와 함께 풀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이가 있었다. 바로 허 서방 이었다. 허 서방은 이를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다음 날부터 허 서방은 삼룡이에게 언문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손짓 팔짓을 하며 삼룡이에게 그를 가르치고 퇴처리로 그의 종아리를 때렸다. 도하는 왜 삼룡이에게 그를 가르치는지 알 수 없었으나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어느덧 삼룡이가 그를 배워 글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자 도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삼룡이는 도하를 은근히 협박하기 시작했고 도하는 삼룡이와 마주칠 때면 늘 살얼음판 이었다. 어느 날 주모가 도하에게 외상값을 들이밀며 말했다. 삼룡이가 마님에게 달아놓은 외상값이 이만큼이오. 어서 갚아주시오. 또 어떤 날은 희생이 와서 화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도하는 분통이 터졌지만 삼룡이가 둘의 관계를 발설할까 두려워 울며 겨자먹기로 외상값을 갚아주었다. 삼룡이는 갈수록 도하에게 더 많은 요구를 했고 도하는 삼룡이의 눈치를 봐야만 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눈치챈 변참봉은 삼룡이가 의기양양해지는 것을 보고 의심이 들기 시작했으나 물증이 없었다. 도하는 아버지에게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다. 만일 사실이 밝혀지면 도하는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다. 하지만 결국 도하는 삼룡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아버지 변참봉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기로 결심했다. 도하는 어느 날 밤 아버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삼룡이와 저의 관계에 대해 고백할 것이 있사옵니다. 변참봉은 경악하며 도하의 말을 듣고는 불같이 화를 냈다. 인연아 내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찌 하려고 그랬느냐? 변참봉은 도하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삼룡이를 불러 크게 꾸짖었다. 이놈! 어디 감히 아씨와 그런 짓을 하고 살아남으려 했더냐? 그러나 삼룡이는 변참봉을 당당하게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바닥에 뭔가를 쓰기 시작했다.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요. 아씨가 제 손을 이끌고 방에 들어가서는 변참봉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다. 만약 사위나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집안 망신 개망신이다. 그러던 중 변참봉의 먼 친척 최소방이 집을 방문했다. 그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는 문제 해결을 위해 호소방과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여보게 허소방 요즘 여기 일하는 삼룡이란 놈이 감히 도하에게 히야카실을 건다는 소문이 있던데. 삼룡이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허소방은 이미 모든 일을 알고 있었고 삼룡이에게 그를 가르친 것도 그의 계약이었다. 다음날 허소방은 삼룡이를 불러내 엄중히 꾸짖고 그를 집에서 내쫓았다. 삼룡이가 떠난 뒤 도하는 마음이 여전히 편치 않았다. 그러나 삼룡이가 떠난 후 집안에서 허소방의 존재는 더 확고해졌고 변참봉과 도하는 허소방의 눈치를 보며 지내게 되었다. 그 후 삼룡이는 허소방이 챙겨준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한다. 옛날 한 마을에 갑과 을이라는 두 처녀가 있었는데 둘은 마치 친자매처럼 절친한 사이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비밀을 숨기지 않기로 약속했고 특히나 각자의 연애와 결혼생활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했다. 시간이 흘러 갑처녀가 먼저 시집을 가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녀의 결혼을 축복했고 을 처녀는 갑처녀를 보내는 것이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했지만 친구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했다. 하지만 을 처녀에게는 하나의 부탁이 있었다. 얘야 첫날 밤 새신당과의 잠자리 이야기를 나중에 꼭 해주렴. 숨기지 말고 자세히 말해줘야 해. 을 처녀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갑 처녀는 얼굴을 불티며 웃었지만 약속은 약속이니까 결혼 후 꼭 이야기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갑 처녀는 홀례식을 마치고 새 신랑과 함께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되었다. 며칠 후 갑 처녀가 을 처녀를 다시 만나러 왔다. 을 처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갑 처녀를 잡아끌고는 신나게 물어봤다. 얘야 첫날 밤 어땠어? 신랑은 어땠니? 내 말대로 신랑이 널 따뜻하게 안아줬어? 정말 궁금해서 밤잠을 설쳤다니까. 갑 처녀는 살짝 머뭇거리더니 이네 얼굴에 미소를 띄웠다. 어 그랬지. 정말 황홀했어. 그러면서 첫날 밤 신랑과의 잠자리 이야기를 시작했다. 갑 처녀는 신랑이 어떻게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줬고 처음 느껴본 그 황홀함과 두근거림을 손짓 발짓 다 해가며 생생하게 설명했다. 을 처녀는 갑 처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지그시 감고 상상에 빠졌다. 갑 처녀의 이야기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점점 더 구체화되었고 결국 그녀의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눈꺼풀이 떨리고 숨이 거칠어졌다. 그 황홀한 상상에 몸이 저절로 반응한 을 처녀는 갑자기 몸을 뒤틀더니 참지 못하고 갑 처녀에게 확 달려들었다. 그리고 순식간에 갑 처녀의 코를 울어뜯어버렸다. 갑 처녀는 비명을 질렀고 마을 사람들은 갑작스런 소동에 놀라서 달려왔다. 상황이 수습된 후 갑 처녀는 화가 나서 을 처녀를 관하에 고소했다. 관장은 이 사건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일단 두 처녀를 불러서 신문하기로 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말해보거라. 관장은 나절에게 지시했다. 먼저 갑 처녀가 나서서 자신이 을 처녀에게 어떻게 첫날밤 이야기를 해줬는지 손짓 발짓 다 해가며 다시 이야기했다. 갑 처녀는 신랑과의 첫날밤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그런데 갑 처녀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옆에서 듣고 있던 을 처녀의 얼굴이 다시 점점 붉어지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갑 처녀의 이야기가 절정에 다다르자 을 처녀는 또다시 몸을 뒤틀며 갑자기 나절에게 달려들었다. 그리고 순식간에 나절의 코를 덥석 물어버렸다. 나절은 깜짝 놀라 코를 움켜쥐고는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비쳐나갔다. 이 모습을 본 관장은 기가 막혔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이번엔 극창을 불러서 다시 신문하도록 명령했다. 극창은 두 처녀 앞으로 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해보라고 했다. 갑 처녀는 이번에도 첫날밤 이야기를 했고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나 또다시 을 처녀는 견디지 못하고 극창에게 덤벼들더니 그의 코를 물어뜯어버렸다. 이제 관장은 참다못해 코를 움켜쥐고 일어나면서 옆에 있던 형방을 바라보았다. 형방은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앉아있었다. 관장은 황당해하며 소리쳤다. 형방 형방 자네 코는 무쇠로 만들어졌나? 당장 코를 움켜쥐고 피해야지 망하니 뭘 하고 있나? 관장은 당황한 채로 급히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형방은 어찌할 바를 몰라 멍하니 남아있던 처녀들을 바라봤다. 관아 안에서는 이 사건이 한동안 화제가 되었다. 관장은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두 처녀가 벌인 난리통에 결국은 이 사건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았다. 게다가 을 처녀의 이상한 행동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어떻게 처녀가 이야기만 듣고도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모두가 의아해했다. 이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이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특히 을 처녀의 행동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화제거리가 되었다. 사람들은 서로 모여서 이 이야기를 하며 농담을 주고받았다. 어이 혹시 저 갑처녀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코를 물릴까 봐 겁나네. 을 처녀 참말로 이야기만 듣고 그러기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 대단해. 하지만 관장으로서 볼줄만한 제목이 떠오르지 않았다. 발정이 나서 그런 것을 어찌하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건은 더 큰 소문으로 번졌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 은근히 웃음을 창우며 이 사건을 회자했다. 어디서든 이 두 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다. 관장은 이 난처한 사건을 어떻게든 덮으려고 애를 썼지만 을 처녀가 코를 물어뜯은 이야기는 계속해서 퍼져나갔다. 그리고 결국 을 처녀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일종의 전설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을 처녀는 그런 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당당하게 마을을 돌아다녔고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각 처녀 역시 시간이 지나자 을 처녀와 극적으로 화해하게 되었다. 그들은 다시 예전처럼 가까운 친구가 되었고 이 사건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다. 그 이후 을 처녀가 있는 곳에서는 모두 음단 폐설을 상가했다 한다. 그해 겨울 밀양 고울에 이름난 선비천에 이진사 나는 이가 살고 있었다. 이진사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높은 학문적 지식을 자랑하며 선비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의 사랑방은 항상 손님들로 붐볐고 학문을 논하는 자리에서 웃음소리와 술잔이 끊이지 않았다. 어느 날 그의 사랑방에 한 젊은 선비가 들어섰다. 겉모습은 여인 체격에 볼품 없었지만 그 이목구비는 반듯하고 고결한 기운이 느껴졌다. 김백운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선비는 조용히 방구석에 자리를 잡고 술잔을 나누는 무리들의 대화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선비들은 저마다 시를 읊으며 자신의 학문을 자랑했지만 누구하나 상대방의 시를 제대로 받지 못해 분위기가 조금은 어색해졌다. 그때 이진사가 조용히 김백운에게 말했다. 김처사께서 한 구절을 이어주시겠소. 그 말에 김백운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모기 소리만큼 작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변시인간 호시절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고 김백운은 부끄러운 듯 얼굴을 돌렸다. 그의 신은 명쾌했고 방 안에 있던 선비들은 그 기운에 놀라며 술잔을 비웠다. 시간이 지나고 선비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다. 이진사는 사랑방 문을 닫기 전 김백운의 낡은 두루마기를 보며 말을 걸었다. 이 밤이 추운 동지 딸인데 그대의 옷이 너무 얇지 않소? 그 말에 김백운은 조용히 웃으며 답했다. 가진 것이 없어 이렇게 떠돌고 있지요. 그러자 이진사는 그를 자신의 별당으로 데리고 가서 따뜻한 저녁을 대접하고 하룻밤 묵도록 청했다. 그 후 김백운은 이진사의 배려로 별당에서 머물게 되었다. 두 해가 흐르는 동안 그는 이진사의 스승처럼 학문을 논하고 선비천의 많은 이들이 그의 지혜에 감탄하였다. 하지만 그는 그리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때로는 묵직한 고민을 안고 사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 무언가 숨겨둔 어둠이 느껴졌다. 어느 날 이진사는 김백운과 함께 동네의 묵집에 들렀다. 묵도 팔고 술도 파는 그 집주모 최씨는 요즘 동네 부인들의 미움을 받고 있었다. 그녀가 해우값 장사를 하며 남정 내들을 유혹 한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묵을 사러 오는 남자들이 그녀의 치마 속을 파고드는 행위가 수차례 발갑되자 공내 여인들은 그녀를 코울에서 추방 하려 들었다. 며칠 후 오 과부가 묵집을 찾았다. 남편 없이 혼자 살아온 오 과부는 최씨와는 척질 일이 없어 서로 자매처럼 지내던 사이였다. 미친년들 지들이 남편 간수를 못했으니 그 사단이 난거지. 동생이 뭔 죄가 있다고. 그러더니 오 과부는 술잔을 기울이며 진지한 표정으로 최씨에게 말했다. 내가 부탁이 하나 있네. 주모가 귀를 기울이자 오 과부는 한숨을 쉬며 속삭였다. 이 진사가 나에게 김 처사와의 중매를 선내. 그 말을 들은 주모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김 처사라니요? 그러자 오 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맞네 그 김백운 처사. 나도 생각해보면 혼자 사는 것도 힘들고 아랫도리도 허전하고 그래서 그이가 점잔다는 소문에 마음이 기울어졌지. 그런데 말일세 내가 친정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리야. 오 과부는 입술에 침을 바르며 말을 이어갔다. 내 과부 친구가 점잔은 훈장님과 재혼을 했는데 그 백면서생이 밤이 되어도 손끝 하나 안되더란 말이요. 그래서 말인데 자네가 그 김 처사를 한번 시험해 볼 수 있겠는가? 시험 이라고요? 응 자네가 한번 먼저 그러자 주모는 알아들었다는 듯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해볼 테니께. 그날 밤 한방 눈이 내리던 때 이진사와 김백운이 다시 묵집에 왔다. 술을 마시고 취기가 돌자 주모는 이진사에게 은밀하게 뒤뜸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해 정신을 잃은 김백운을 남겨두고 이진사는 슬며시 집으로 돌아갔다. 주모는 술잔을 비우고 잠들어 있는 김백운에게 다가가 수작을 부려보았다. 술이 얼근하게 취한 김백운이 마다 할 리 없었다. 그날 밤 주모는 김백운에게서 전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가 보여준 것은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기묘한 방중술 이었다. 주모는 그의 방중술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하게 보냈고 동이 틀 무렵까지 세 차례나 꼴딱 기절할 정도였다. 다음날 아침 안달이 난 오과부가 식전 부리나케 묵집으로 달려왔다. 동상 어젯밤 어땠는가? 주모는 그녀를 보며 고개를 저으며 시치미를 뚝대고 호들갑을 떨었다. 형님 신세 망칠 뻔했습니다. 톡갱이도 그런 톡갱이가 없더라고요. 오과부는 적지 않게 실망을 했다. 결국 오과부의 혼담은 이렇게 박살나버렸다. 그리고 며칠 뒤 김배구는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 그가 떠난 후 선비촌에 낯선 남정래들이 들이닥쳤다. 제천에서 온 왈패들이 마을을 휘젓고 다니며 김배군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그 지역 왈패 두목의 여인을 건드린 채로 도망 다니던 파라코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의 과거는 이렇게 밝혀지고 말았다. 김배군이 사라진 후 선비촌은 잠잠해진 듯했다. 그러나 며칠 후 다시 느닷없이 제천에서 온 왈패들이 마을을 뛰어들었다. 이 진사는 그들의 소란을 멀리서 지켜보다 그들이 왜 김배군을 찾는지 의아해했다. 그들은 소문대로 자신들 두목의 여자를 건드린 파라코를 잡으러 온 것이었다. 아니 그토록 학식과 예절이 밝고 얌전하던 선비가 파라코라니. 이 진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결국 왈패들은 김배군을 잡지 못한 채 마을을 떠났다. 그 사건 이후 선비촌 사람들은 김배군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입에 올리지 않았다. 오과부 역시 그의 소문을 듣고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사람이라는 게 알 수가 없는 일이야. 겉모습만 보고는 절대 속을 알 수 없지. 그리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몇 달 후 마을에는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다. 제천에서 김배군이 끝내 왈패들에게 잡혀 천하의 오입쟁이었던 그는 결국 그들의 손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다. 이 소식은 이 진사에게 충격이었다. 그는 김배군이 지닌 학문적 깊이와 그동안 보여준 인간적 면모를 생각하며 비록 죄를 지은 자라 하더라도 그의 죽음이 안타깝게 느껴졌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거늘 이 진사는 자신에게 말하듯 읊졸였다. 이젠 다시 그 글쓰는 재주를 볼 수 없게 되었구먼. 이후로 이 진사는 더 이상 김배군을 떠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사랑방에 홀로 앉아 책을 펼칠 때마다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시가 떠오르곤 했다. 그리고 그 시들은 마치 그가 남긴 마지막 흔적처럼 이 진사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강원도 작은 마을에 한 노파가 살고 있었으니 그 이름을 풍산댁이라 하였다. 이 풍산댁은 오지랖이 넓어 남의 일에 판나라 콩나라 관심이 많았다. 시시콜콜 이웃의 집안일을 들여다보고 이리저리 소문을 내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있었다. 마을 마을 사람들은 풍산댁이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 것은 알았으나 딱히 해를 끼치지 않으니 누구도 풍산댁을 몰아 타박하지 않았다. 풍산댁의 이웃에는 젊고 오여쁜 부인이 살았으니 그 이름은 고부인이라 하였다. 고부인은 미모와 더불어 얌전한 성품 덕에 마을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으나 풍산댁의 눈에는 그녀가 왠지 수상하게 보였다. 특히 고부인의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저 건너편 마을에 사는 노총각 최봉식과 자주 만나는 것을 몇 번 목격했기 때문이다. 풍산댁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이거 참 뭔가 구린 냄새가 나는구먼 나. 두 사람이 매번 함께 있는 것은 분명 무슨 사연이 있을 게야.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지. 며칠 후 풍산댁은 고부인을 찾아가 보기로 하였다. 날이 맑고 바람도 산들산들 불던 날 풍산댁은 부인을 찾아가 다정한 얼굴로 인사를 건네 었다. 고 부인은 예의 바르게 맞이하였고 두 사람은 마당 한편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풍산댁이 슬쩍 속마음을 떠보려고 말했다. 부인 요즘 세상이 참 요상하게 돌아가지요. 풍산댁은 말을 시작하며 슬쩍 운을 띄웠다. 여기저기에서 참 별난 일들이 일어나곤 하니 깜짝 놀랄 때가 많지요. 아 부인도 아시겠지요? 저 건너 마을에 사는 최봉식 이라는 사람? 고부인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예 가끔 얼굴은 본적 있지만 그분께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단 말인가요? 풍산댁은 입꼬리를 슬쩍 올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참 말도 못할 이야기를 하더군요. 얼마 전에 그자가 말하기를 고부인께서 자기를 집으로 불러들이셨다고 하더라고요. 부인이 그를 방 안으로 끌고 가서 이러고 저러고 어찌나 자랑스럽게 말하던지 부인이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지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이다. 이 말을 들은 고부인은 얼굴이 벌겁게 달아오르더니 손을 떨며 소리쳤다. 말도 안 돼요. 제가 언제 그런 짓을 했다고요. 어찌 그런 소문이 퍼지다니 사람 환장할 일이네요. 그러며 온몸을 떨며 씩씩 거렸다. 풍산댁은 속으로 빙그레 웃었으나 겉으로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아이고 부인 저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 사람이 어찌나 당당하게 말하는지 혹시나 해서 여쭤본 것 뿐이니 너무 흥분하지 말아요. 고부인은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노총각 이야말로 저를 모욕하고 끌고 방으로 들어간 자입니다. 억지로 당한 제 입장에선 너무나도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도리어 제가 잘못했다니 이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니겠냐고요. 옳거니 풍산댁은 만족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자신이 의심하던 바가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니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겉으로는 부인을 달래며 말했다. 아이고 정말 그렇다면 봉식이란 자가 참 못된 놈이로구나. 부인 걱정 마세요. 제가 절대 다른 이에게는 말하지 않겠어.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풍산댁은 이미 입안에 가득 새로운 이야깃거리를 품고 있었다. 노 청각 최봉식과 고부인 사이의 이야기가 얼마나 흥미롭게 마을을 뒤흔들지 벌써부터 기대가 가득 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고부인과 봉식의 이야기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저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수근거렸고 그토록 좋았던 고부인의 명성은 바닥으로 내동댕이 젖었다. 고부인은 억울함에 눈물을 쏟았으나 이미 소문은 걷잡을 수 없는 바람이 되어 모두 그녀를 간통료로 지부하였다. 결국 최봉식은 마을에서 멍성마리를 당해 쫓겨났고 고부인은 부끄러움과 치욕을 견디지 못하고 대청마루에 목을 메고 아까운 세상을 하직하였다. 하지만 풍산댁은 일말에 죄책감도 없었다. 여전히 이 마을 저 마을 남의 이야기를 낱가채 동네방네 떠벌리고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녀의 떠버리는 소문은 언제나 고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고울 사람들도 풍산댁의 얘기를 술안주 삼아 즐기는 듯 보였다. 풍산댁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늘 마을을 들쑤셨고 그 누구도 풍산댁의 눈과 귀를 피해갈 수는 없어 모두 몸을 사렸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비밀은 세상에 없는 법. 이스라엘